안녕하세요, 야오키나코입니다. 완전 일본 사람인데, 11번은?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인가요? 웬만하면 자기 일본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아, 일본어 어디에 있는지? 네. 어디에 있는지? 네? 일본 집이 어디에? 호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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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호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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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쿄! 호쿄! 호쿄. 호쿄야 statewide lad demon utilizz pile. 호쿄은 어디에요? 호쿄 십구야. 호쿄의 시 부분 구com으로 가요? 호쿄 십구야. 십구라고? 이게 십구야. ㅁ고야. 벤션이에요? 벤션이에요? 네. 저 Akbar 아 officer. 벤션을 보면서 여기에서. 미니가 이쪽 그니까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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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때봐 발 훔치 됐어? 자 그럼 11번 친구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됐어요? 11번? 11번 친구는 그러지 말고 우리 고향이 어딘지 말아라 안 그래도 모르니까 아까 독표라고 했었죠 한국말은 용기 내에서 어? 12번 본인 소개 한 번 11번 친구는 어렵겠지만 한국말로 한국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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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마 마 마 마 동봉이 동봉이 미안한데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중학교 어디 나왔어? 도쿄는 어 장 장안고등으로 장안고등으로 아 아 도쿄에도 장안고등으로 아 일산 출신이구나 자 그럼 이제 아 일산 출신 11번 일산 출신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우리 11번 친구가 얘기해줘봐요 아 아 어 어 어 아 이제 한국 아 이제 한국 아 이제 한국 정말 편하게 해줘요 야 나중에 그 소리로 듣네 시부라인은 장안고등학교 사실 이렇게 딱히 생각 안하고 여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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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뒤집었다 뒤집었다 이거 사쿠라 일본에서는 어프라 뒤집부라 이걸 어떻게 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11번 친구부터 사투리로 본인소개를 들어보자 와 내가 주열이라 카나 안하나 고마 시어리 막 뜯어볼까 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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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어딘데 내 부산 거기 아이가 부산 어디데 부산 어디데 부산 어디 시부야가 그게 뭐가 궁금한데 아니 그래도 부산이면 어디 초량이나 해운대나 있을까 니 나한테 관심 있나 관심있었다 관심있었다 와 니 좀 데뷔 때부터 관심있었다 10번 친구 부산에 그러면 동네에 한 3군데만 대봐봐 하나 둘 셋 너도 내 스타일 아니다 야 잘 넘어가자 자 다음 그럼 10번 친구 한번 가보자 마 어 내가 진짜 조율이다 어 어 내가 진짜 조율이다 웃기고 자빠진다 야 야 야 야 진짜 새롭게 야 야 야 사투리노 12번 자 10번 친구 3명전이 있었구요 근데 10번은 딱 틀어야되데 경상사티 좀 오리지널 같다 자 9번 친구 1번 친구 부산 어디서 태어났어 근데 부산 모를 순 없지 해운대쪽에서 태어났다 해운대 무슨 놈 쟤는 다 장난 같아 너 장난 아니지 니 사고 장난실래 니 부산 아니지 부산 어딘데 뭐가 그리 궁금하지 와 타이밍 존대! 랜드 타이밍 존대! 니가 깔아! 화장실이야! 11번이 지금 키도 그렇고 딱 우리 아동복 컨셉한테 맞는 것 같아요. 자 점프하는 거, 점프. 오! 잘한다. 약간 오리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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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네. 얼굴에 여러 명이 있다. 아이고, 아이고. 뻥쟁이. 허세왕 예나가 있습니다. 예나. 11번. 11번. 만장일치. 야, 이 생각에 한 거 12번 아니면 9번이거든? 11번 친구 같아요. 11번 아니면 9번. 근데 그거 봤니? 뭐? 만수르 관련된 뉴스. 응응. 장훈이가 만수르한테 돈 빌려 줬다고. 어? 그거 외신 기사 나왔잖아. 진짜요? 너네 살고 있는 아파트 그거 원래 다 장훈이 거야. 어? 장훈이가 다 임대하게 임대. 11번. 그러면 11번 친구 뭐. 오늘 너네 학교 올 때 어떻게 왔어? 오늘 차 되게 막혔잖아. 어, 왜? 그냥 차 막혀서 이렇게 왔지. 아, 진짜? 너 어떻게 왔는데? 일단 헬기 내 거. 아, 아까 그거 네 거 앉은 거구나. 아, 정우기. 근데 왜 남맹이 앉아가지고. 한 번씩 버리려고. 얼마 주고 샀어, 헬기? 별로 안 돼. 한 2조, 3조. 야, 헬기가 2조, 3조. 2조, 3조. 2조, 3조. 2조, 3조. 미안한데. 2조 정도면 3억은 딱까지 했다. 2조 정도면 3억은 딱까지 했다. 2조 정도면 3억은 딱까지 했다. 아, 너는 쌍은 쌍고 타는구나. 아, 근데 예나야 너는 목소리가 원래 허스키해? 사실 어렸을 때는 되게 막 깨꼬리처럼 맑고 했는데 그 노래를 좀 잘못 배워가지고. 저거 깨꼬리처럼 맑았다는 것도 뻥 같은데. 그건 허스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진짜. 노래 연습을 많이 해서 목소리가 바뀐 거야? 근데 노래 볼 땐 또 괜찮아. 그럼 노래 한 소절 불러줘.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말아라, 진짜. 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야, 수빈이 오래 한 거야. 야, 수빈이 오래 한 거야. 야, 목소리도 상관 없인 거야! 야, 목소리도. 야, 이게 누구 노래야? 어, 깨끗이라도. 야! 너 스타킹한 거 후회하니? 스타킹한 거 후회하니? 프로그램 한 거를? 어. 와, 떨어버리겠네. 10년이 지나서. 호이저 PD가 보인다. 내 인생 최고의 프로그램은 나는 스타킹이라고 생각해. 오오오오오오. 자, 맞아. 보자.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다. 내 최애 프로그램은 스타킹이 스타. 안만난다. 우주. 다 우주, 다리. 다. 요번. 다 달라.. 이건 뭐지? 저 밑에 그건 뭐지? 야, 야, 그거 봐봐. 이게 지금 모양이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침해봐 봐, 침해봐 봐. 규정. 자, 야야, 봐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어머. 이거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소름 돋아. 뭐야?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맞아, 맞아, 맞아. 대박사건, 맞아, 봐봐 봐. 대박사건. 무게를 맞춰라. 무게를 맞춰라. 누가 봐도 알지. 무게 맞추는 건 다 아는 거 같아. 야, 이거 준비한 거 되었어? 뭐를? 야, 이거 준비한 거 되었어? 뭐를? 언제 최첨 다인데, 갑자기? 개수를 일단 우리가 몇 개를 차야 되는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 개수대로 우리가 한 명씩 차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 12개 아닐까? 12개? 1, 2?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를 차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그럼 진짜로 12개를 차라는 얘기야? 그럼 비하여? 한 사람에 12씩. 없는 게 있나? 딱 끈끈이가 있어. 아니면 서른 수가 없잖아. 혹시 재기 상자에 이렇게 쩌르륵 돼 있었잖아. 그러면 첫 사람이 한 개 차고 두 사람 두 개 차고 세 개 차고 세 개 차고.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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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또, 또, 또 소름 돋는다. 비 투 더 빅! 비 투 더 빅! 비 투 더 빅! 완전 소름! 와, 투 빅! 와, 앉아, 앉아! 와, 맞다! 자, 실선, 실선으로! 자, 순서를 정하자. 비비 정답. 하나, 오케이. 예나, 도전이 있어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너는 결제까지 해야 돼, 예나야. 아, 그럴 수 있어? 예나야. 제가 체별의 잠시야, 1번으로 가. 예나야, 예나야. 처음에! 도전! 하나! 도전, 하나! 오케이, 오케이. 도전! 한 번 다 할 거. 야, 계속! 하나, 둘, 셋! 오케이. 도전! 진화, 진화야. 야, 네 개만 하자. 야, 저 네 개 내 건데. 아이, 진짜. 네! 도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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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도전! 하나! 하나, 둘! 2, 2, 1! 비비야, 잠깐만. 우리 갈 테니까! 우리 갈 테니까 다음 테 보자! 비비가, 비비가 흔들어가야 될 것 같아. 너네, 너네 충고 한 마디 할게. 미안한데. 너네가 제가 아슬아슬한 게 난 너무 웃기거든요. 어? 두 개에 하나야. 너네가 왜 아슬아슬해야 되는 거야. 너무 어렵다. 빨리 이렇게 해. 밟아. 봐봐. 너무 빨리. 하나 둘 맞춰. 하나. 아니. 예나야 천천히. 하나 둘 맞춰 봐. 하나 둘. 아니. 그 다음은 주면 안 돼.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처음 거를 뻥 하고 위로 차버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뭐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화이팅 한 거 하자. 그냥 가자. 제자랑 비비는 수리반인 걸 내가 알겠는데. 예나는 저기 태평여고 댄스반 아니야? 댄스짱이지. 너 댄스짱이잖아. 댄짱 댄짱. 거기까지 송은이 같구나. 이런 이런. 내가. 맞아. 사실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추리 동아리도 하고 땡동도 같이 도맡아서 하고 있어. 더블티어 더블티어. 예전의 큐즈야. 그러면 연아가 댄스 천재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 너무 기대된다. 범인장으로 와서 갑자기 춤을 추려고. 방송방 뮤직 큐. 큐. 오이구 draw. 오이구 draw. 오이구 draw. 오이구 draw. 네! 아, 멋지다! 나랑 부릅질러줘, Bruce Lee 나랑 달려 나는 저리 Bruce Lee 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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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와! 쟤는 대박! 지금이 아니었어.